좋다. 무슨 노래 듣고 그랬지? 뭐예요, 뭐예요? 유모진, 순별. 순별. 주인공 같아요. 너야. 오늘 하루는 자라나면서 가장 좋았던 나이. 몇 살이? 모레안 리소카. 좋았던 나이. 딱히. 학생 때가 재밌긴 했는데. 어떤 나이일 때. 오늘 영월 아홉 살 쯤? 근데 굳이 뽑자면은 난 작년도 좋아요. 작년 진짜 약간. 작년 초반에. 진짜 좋아하지. 작년 쌍반년.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Maybe in high school? 열일구? 열일구? 그러면 쉬는 전이네? 좋. 저 스물. 스물네 살. 지금. 지금 좋아.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이게 뭐야? 그 돈이 많이. 이거. 돈 많이. 반복. 반복? 아니? 다른 질문. 정상 받으면은 뭔지 할까? 아니 아니. 번호를 이렇게 찍어. 일 뭐. 사. 아. 딱히 줘. 라키 줘. 다 하면 뭐. 어. 라키 줘. 바다섬 면? 뭐하고. 어. 아. 일단. 큰. 큰 집 사. 응. 사고 사고. 다시 노래하라는데? 어? 다시 노래하라고. 다시 뭐? 다시 노래하라고. 아니. 어디야. 저도 똑같은 것 같아. 그. 큰 집. 어머니랑 다. 내 가족들이. 여기. 여기. 움직여. 큰. 큰 집에서 하고. 그리고. 기회는 뭐 할 건데? 나는 회사를 살래. 이 회사? 오. 그래. 이 회사는 잘 모르겠어.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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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트초코 좋아해요. 위험해 민트초코. 왜? 왜 위험해? 왜 위험하다고? 왜냐고? 왜냐면 민트초코가 이게 그런 일이 있어. 진짜로? 녹봉이지? 그... 기다려봐. 가장 좋아하는 방 아직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나요? 오 좋다. 연락은 안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친구. 연락은... 있어요. 예전에... 학교로 다닐 때 제가 친한 친구 있는데 맨날 같이 지금 막 퀴즈방 가고 놀고 갑자기 연학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랑 나이 비슷한데 아기가 세며 나왔어. 오오옵 Zuckerberg 오옹 진짜 얘는 지금 너무 신내셨어. 저는 내 little brother 내 동생이 갑자기 요즘에 진짜 내 연락이 고마워이 진짜로? 네! 근데 3일 동안 지금 나빴다. 요락해줘. 나빴다. 답장해봐. 리플라이, 리플라이 다크스. Really, like, three days. 찡그러. 스트레스. 스트레스 맞아. 스트레스 해설을 위해 어떤 노래 추천하냐. 저는 이모이신 선배님 자신병. 스트레스 해설. 그래서 울 수 있어. 스트레스 있으면 울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힘이 울을 수 있어. 스트레스 맞으면 울어야 돼. 기분이 좋아. 나는 밥 먹어야 돼.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킨. 나도 치킨. 예전에는 삼겹살인데. 나도. 많이 먹어가지고. I like chicken too. 진짜로? 치킨 좋아. 너무 좋아. 라면이잖아. 치킨이랑 라면. 하나만 해야 돼. 라면. 아니 치킨이랑. 피자. 갑자기. 다 훔ки 해줄 수 있어. 뭐야? 항상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와... 즐겁게... 뭐지? 네. 쟤 웃지 않으세요? 집에 들어갈 때 에어컨 안 껴서 진짜 웃었을 때 너는? 아 여전팀. 자장 뭔데? 이거 제곱이 얘기해 보는데?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 What would you enjoy in there? 잠시만요. 엄마 엄마 엄마랑 좀 알아봐. 엄마가 진짜 나한테 자기야 앞으로. 인정어? 응. 빠우 베이. 빠우 베이. 맞아. 이게 들었잖아, 쟤. 빠우 베이. 어머니한테 완전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가끔씩 어머니랑 전화할 때 울었어. 맞아. 그때 화 아직 나갔는데 갑자기 먹고 싶으니까 연습 힘들어서 운 줄 알았는데 엄마랑 좋아했어 고민이 없어? 저는 딱 자기 전에 소홀리랑 풀체인 할 때가 진짜였어. 근데 이거 진짜였어, 진짜. 너무 못내. 진짜였어, 진짜. 아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진짜였어? 오케이.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나요? 후회. 뒤처처 보소. 말할 수 없네. 왜 다 보여 여기? 아 그래 ㅋㅋㅋ 하하하